내 딸 같아서 그래 일로와 아하하하하 일로와 오 인겨맨님 너무 변해요 됐다 변태로 드세요 구독 콜롱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겨맨이에요 자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아주 재밌는 미니게임 준비해왔습니다 그 미니게임 이름은 바로바로 컬러 런 네 컬러 런 준비해봤구요 오늘 가족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봄수님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봄수입니다 어 그러면은 10초에 몇 몇 속도로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거죠? 아 저는 시속이 아니라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하아 아아아아아아 한바퀴 들고왔습니다 오 벌써요? 보이지않았던거죠? 정말 대단해 알겠습니다 아아아아 갔다왔나요?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담미오입니다 고등학생이요?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어 13학생 어 아 예예 뭐지? 뭐요? 3학년 아니죠? 저 2학년이에요 2학년 8학년이죠 8학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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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8학년? 아니거든요 야아 알겠습니다 복학생 만나봤구요 자 안녕하세요 택띵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택구입니다 홀라홀라 홀라홀라 짱구 옷을 입고 오셨나봐요 예 짱구는 7살인데 당신은 몇살이시죠? 23살입니다 네 나잇값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 ными 나잇값 못하신분들이 많네 안녕하세요 요Take 요로님 반갑습니다 네 어 혹시 혹시 나이가 저요? 네 저 저 나이에 cir 네 알겠습니다 아 네 18살 이었구요 자 알겠습니다 18살 이었고 날값 못하는 잉여맨 친구들과 함께 떠나보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잉여맨이라는 귀여운 둥이 잉여맨과 함께하는 컬러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볼까요 다터 뭐하는거야 이게 근데 컬러를 맞추는겁니다 하지마낌 하심아라요 하지마라요 뭐야 뭐야 게임이 시작되었군요 뭐..뭐..뭐..뭐..뭐죠? 노란색 아 붓대리네 이게 이게 1라운드구요 여러분들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쉽네요 이거 간단한데요? 점점점 어려워진다구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거죠 아래 지옥이 자 좋아 내가 볼 때 보라색 봅니다 보라색 빨강색이 어디죠? 여기군요 저희 보시고 따라오시네 거기 핫플입니까? 여기 핫플이야 지금이라도 와 유루루 아니다 유루루 아니다 에헤헤 자칫 실수하면 이제 떨어지는거야 검은색이다 검은색 검은색 에이 블루블루블루블루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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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이 이게 안났네 안보여 안보여 이게 점점 어려워지네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어 어 이거 좀 거리가 넓죠?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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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 핑크 어디있어 살려줘요 살려달라구요 이건가? 이건가? 야 뭐야 아 여메님아 아 여메님아 빨강있잖아 야 우리 네명 죽었어? 야 우리가 이겼다 아 이거 뭐야 연습게임 연습게임 오케이 연습게임 자 이제 제대로 체크해볼까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본다 어 안봐준다고 안봐줄거에요 이 색깔인가? 어 이 색깔 아니야 이거 이거 너무 밝아 에헤 속았구만 모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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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보 취급하지마 모랫 모랫 바본가 모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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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 근데 이거 주황색 마른걸로 봐도 주황색 아냐 이거 아니야 이거야 노란색으로 할 뻔했네 아우 고! 으흐 쉽구만 예구리네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네요 긴장되는군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게 긴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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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어우 어우 브라운드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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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아니야?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이거 뭐야 미무엔 담니오 동시탈라 완전 낚였네 아 자 남아있는 사람은 세명 둘 중에 한 명이 꼴찌 아닙니까 그럼 이거 그렇게 하면 전혀 없으니까 1등이 정해주는 거 어때요? 1등이? 벌칙장? 아닌데요. 쉬운데요. 저희들이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면 되죠. 여의롭네요. 저희는. 여의롭네요. 정말. 잘 찾아야 돼. 엘러. 엘러. 아. 정말 빨라진다. 개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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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이 누굴까? 나 이긴다. 나 이긴다. 나 이긴다. 진짜 이긴다. 8입니다. 진짜 나도 이길거야. 아 뭐야. 쉽구만. 시간이 빨라졌어. 지금 열리는 속도가. 장난 아니네. 오 정신없어. 우와 뭐야 이거. 이거 어떻게 해야돼. 폴로 폴로 폴로. 오. 되게 빠른데.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. 다음 턴에 태택님 떨어집니다. 100% 아니. 저희때 그렇지 않아. 오 레드레드. 오 빨라졌어요. 태택이 로또 당첨. 맞췄다. 자 태택이 탈락. 야 이거 집중력 싸움이거든. 레드. 이게 약간 헷갈리긴 해. 너무 빨래요. 뭐야. 뭐야. 아이템 폈어 아이템. 아이템이야 저게. 오. 되게 빨라. 야 되게 빨라. 되게 빨라. 되게 빨라. 강하다 이 녀석들. 잘하잖아. 마지막 아닐까 이게. 13라운드. 핑크. 되게 빨라. 오. 야 이거 긴장감 있다. 자 좋습니다. 과연. 퍼프. 아 구석 걸렸어요. 어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. 우리 디버프 걸렸어. 디버프. 오 어렵다 어렵다. 떨어져. 전력아. 그들 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. 엄청 빨라지거든요. 어렵다 이건. 자. 오. 부러워. 부러워. 야 이거 부러워. 와. 와. 봄수 1등. 봄수 1등. 오. 어. 흠. 냠. 자. 가위바위보 하세요. 둘이. 네. 담요님. 져주세요. 가위바위보 합시다. 가위바위보 할 줄 아시죠. 이게 보자기. 이게 주먹. 가위. 네. 보자기 주먹. 가위입니다. 합니다. 가위바위보. 왜 왜 이렇게 늦게 완전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야 아니야 내가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라서 좀 늦게다가 야 보고할 정도야 와 이거 한 번 더 그러시면 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 알았어요 가위 바위 보 빨리 합시다 가위 가위 보 아 이겼다 이겼다 지셨네요 우리 규화는 애교 나 볼까 재롱 좀 떨어봐라 떨어봐요 앙 으음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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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니콘니콘이 하세요 니콘니콘이 디스코드에 적어놨으면 빨리 하세 아 네 저 귀엽게 말하세요 어차피 원본을 모르면 아 그냥 귀엽게 말할게요 그러면 엠! 아 또 설레는구만 이거 해도 되죠? 아뇨 저는 뭐 이런거 하고싶었어요 옛날부터 할게요 니콘니콘니 핵심의 마음이 니콘니콘니 엄기한 스물다섯살 웃음을 전해주는 야자와 니콘니콘 앗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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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콘니콘니는 모두 거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 잠깐! 으으으李affe 으으아핳 으흐흐흐흐흐흐흠 스물다섯여섯살 돈좀 벌어볼게 간호시 야! 한 번더 해 야 니콘니콘니 걸고 한판 더 하자고 오케이 어색해지는 생각이 없어 집중한다 나도 한다 집중한다 집중합니다 저 진짜 집중합니다 저 진짜 아 저 따라오시네 정말로 아 같이 삽시다 자 여러분들 저 진짜 집중합니다 저 25살 먹고 그러고 싶나 니코니코디 듣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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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의 거야? 기완이는 모두의 거야 기완이는 모두의 거 나만 아니면 돼 아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왜 나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? 또 걸리겠네? 아 니코니코디 또 하겠네 이거 안돼요 여메님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진짜 어지간에 두 번은 힘들었나보다 듣기 감사합니다 아 여기요 여기 여기 고마워 나도 살았어 덕분에 자 아 나 이거 진짜 안 된다 아 이분들 눈이 없나봐 손에다가 쥐어주는데 몰라 손에다가 쥐어주는데 몰라 아 이게 헷갈려 가장 어린 친구로 따라가야겠어 욕 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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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좋습니다 이분들 눈 없어 눈이 없어 내가 봤으면 룽이농이농 이농— 레드— 요요요요요요요요 Ö 같은데 choice 아저씨들 무섭다 점점 잘해주고 있어 이 사람들 어우 다들 이 악물고 하고 있죠 지금 아 지금 나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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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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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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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!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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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! 왜 왜 늘어나? 그니까 왜 늘어나? 야 말려라. 하기 싫어요. 아JA. 진짜 아저씨들 진짜 왜 죽여~~~ 아아 진짜... 늘지나 잊혀 아니 이거 왜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응 아유 진짜 두꺼운이 하나 사야겠어요 이 실력이 늘지나죠 이거 너무 어렵다 빙글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저 정말 집중하시네요 여러분들 야 뭐야 어디야 다 떨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야매님의 벌칙인거죠 자 여러분들 태택이랑 저랑 또 저는 니콘니콘이 한 번 더 하면 안되잖아요 제가 만약 걸리면 뽀뽀로 하겠습니다 태택이님 걸리면 니콘니콘으로 하시고 자 가위가보합시다 가위가보합시다 자 가위 바위 포 아오케이 가위 바위 포 늦게 내세요 빨리 내세요 가위 바위 포 야 아 좀 늦었다 아 많이 늦었다 이거 솔직히 아니다 조금 늦었다 솔직히 솔직히 인정하자 솔직히 솔직히 인정하자 인정합시다 너무 늦었네요 가위 바위 가위 포 오케이 가위 바위 포 가위 바위 포 무 네 여러분들 제 앞으로 와주세요 아 역시 자 벌칙 벌칙 뽀뽑니다 태택이 일로와 빨리 일로와 형이 뽀뽀해줄게 아우 태택이 귀여워 아이 귀여운 녀석 아우 야 범수 일로와 아우 범수 찌블린 녀석 귀여워졌겠네 아우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나이도 지그치 먹어가지고 뽀뽀 이뻐 죽겠네 뽀뽀 헤엑 이러고 Eco 여배없다! 내 딸 같아서 그래 일로와! 일로와! 변태다! 변태다!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컬러로 끝났군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!